문화공동체 저희 조합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살고 계십니다. 예술을 통해 지역의 결핍을 해결하고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어서입니다. 마치 그냥 좋은 육질이 되는 진식이 되는 것처럼 예술가들이 함께 주도하면서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이렇게 융복합에서 뭔가 사업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다시 사회적개혁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바람직한 모임이어서 이웃인 예술인마을분들과 함께 공연을 들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